대한민국이 아직 존재할까? 일반 국민은 당연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배 계급들에게 대한민국은 이미 없다. 예전에 애국가 전주 부분에 북한 노래 붙였던 것부터 태극기 색깔 다 뺀 이상한 깃발 거꾸로 들고 흔든 것부터 임시정부 수립 일만 있을 뿐 건국 일도 없는 이 나라. 어디에 대한민국이 있단 말인지? 지난 30일 환경 어쩌고 목적이 뻔한 P4G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화상회의인데도 그리도 오매불망 기대했던 미국, 일본, 중국 정상은 참석하지도 않은 정상 없는 정상회의,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이 허접한 개막식에서 전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위풍당당한 서울의 비전 대신 평양이 초점에 맞춰지고 북한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의미가 담긴 영상이 상영되었다고 한다. 물론 저과대는 아, 그거 왜 주준 거야? 우린 아몰랑이라 오리발 이런 실수가 한두 번이라야지 그런데도 이게 실수라고 믿어준다면 그냥 그쪽에 발목 잡힌 사람이거나 바보인 거고 여기저기서 콩사탕 차이나 이야기하며 우리 국익에 대해 이야기하면 담가버리겠다 팔을 자르겠다 가족들 조심하라 해라 하는 협박들이 날아온다고 한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미 그 나라 백성들 먹여살린 지 오래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지역선거에서도 이미 차이나족들이 참여 민주당에서는 그들에게 읍소한 지도 오래다. 이젠 국적법까지 어쩌고 하며 여의도 인간들 노골적으로 차이나 인해전술에 의한 한반도 전명계획에 열혈 찬성 모두 돌입이다. 사기 탄핵을 겪고 나서도 이 땅에는 아직 이 나라 공권력 시스템이 제대로 정의롭게 작동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미 무너져서 권력 가진 그들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비웃는다. 아직도 공산주의자 간첩이 있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그런데 재미있달까? 무섭달까? 사기 탄핵인 줄 아는 사람들조차 지금의 검경이 그들 소신껏 수사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안겨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 괜히 영화 시카리오나 카운슬러를 말한 게 아니다. 법 위에서 카르텔이 마음대로 지배하는 멕시코처럼 법 위에서 차이나와 북한이 제멋대로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또 바란다. 그러나 지금 이 기세대로라면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